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킴입니다. 오늘은 브라케팅 촬영 후 HDR 변환 및 후 보정에 대해서 연습하겠습니다. 브라케팅이란 노출 브라케팅을 의미합니다. 일출이나 일몰 등 노출이 극단적일 때 노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출을 각각 다르게 세팅하여 3장 내지 5장으로 촬영하는 스킬인데 이후 포토샵에서 병합하면 노출의 중간값으로 즉 노출 차이가 최소한으로 작아지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한 장의 사진이 만들어집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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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